하늘과 맞닿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크고 밝은 달과 별들을 볼 수 있는 곳이었죠. 사람들은 모두 그것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달과 별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 빛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반짝이던 달과 별들을 다시 마주하기 위한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재난과 같았던 폭염이 우리를 조여왔고 버텨내기 위한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시작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만나게 되는 여기 이 옥상들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이곳 호천마을에서 그 소중한 마음들을 이어갔습니다. 지구를 위해 하얀 지붕들을 만들었고 이러한 노력들이 희망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초록의 꿈을 심어내었고 희망의 마음을 놓아 옥상들이 마주고 있는 이곳에 달을 그려놨습니다. 지금 여기 그 희망은 매일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 다시 반짝이는 달과 별들을 만날 수 있겠죠? 세 살 서진이가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그 희망의 마음을 이어가 볼까요? 세 살이 진짜 괜찮은데 희망의 마음을 놓아 옵니다. 그래서各位 마음들이 모여 다시 반짝이는